5위 보상 인데요 웬 어 웬 중 오 어떤가 할까요? 111위 대박 부럽네요 네 여러분도 어떻게 했나요? 자 아 네 반가워요 다크닉스 타다 네 반가워요 김현식님 자 공개소배자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현지 투명 반갑습니다 중 가자 발로켓 가자 자 갑니다 제발 이깟 번쩍 가자잉 중중중 중 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거 뭐 어찌하는거야 이거 좋긴 한데 애매해요 네 흠 자 자 발로켓 마지막입니다 아 네 네 새로운 편집자 네 김현님이에요 네 꼬꼬 아 네 4주년 때 봤습니다 종고 아니요 저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요 네 아 종고는 네 나중에 네 별제 다음입니다 자 열세번째 조각인데요 네 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 지금 딱 이 두 개만 더 뜨면 되거든요 어 쒝옝쒝쒝옝 gjak 감사합니다 이거 발로켁 이거 하나만 떼면돼요 몇 번째 조각이에요 제발 이거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제발 제가 이렇게 한 객 Is families 이거 하나만 뜨면 되요 요거 요거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어! 뜬줄 알았네 자아 이거 하나만 뜨면 되요 이거 하나만 자 21개 있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만 뜨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뜨는거야 이거 확률 무엇? 아 아 4달러 4달러 어! 뜬다! 봤죠? 4달러 갓 4달러가니까 바로 뜨죠 바로 그러면 여러분 발록 핵! 처음으로 알맘드는데 처음입니다 하... 제가 발록을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요 찡또에서 R이 한번 떴어요 지금 드디어 만듭니다 역사적인 순간 갑시다 육성 발록 체력형의 혼돈 네 아포칼립스의 키카드죠 네 카오스는 없죠 네 무한한 힘을 지는 호든의 드래곤 본래는 카데스의 부하 몬스터 카이저의 발록이었으나 마영색의 힘으로 정화되어 드래곤으로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네요 네 나머지 이제 또 모아서 까봐야겠죠 이제는 그냥 뭐 아무거나 해도 무조건 뜨죠 잉기잉 아구 잠깐 이거 아까 이거 안던거 아니?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해봤는데요 한번 뚝값 펴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냥 대충 가보겠습니다 이제 굳이 있으면 10시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자 너도 빨리 회복 자 이제 곧 10시 아 10시가 아니고 6시 10분이거든요 자 현재는 쉬운 난이도인데요 네 한번 뚝값 펴보겠습니다 그냥 댄변만 자 빡톡치 한번 갑니다 자 여러분 발록 3회 하고 바로 갑니다 카드코드 긴장하세요 네 신청하시는 아운투분 여기 카오스 있으세요 자 그럼 딜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뭐야이 뭐야이거 체력이 왜 저래 뭐에요 네? 아 저거 지금 시합포탐 때문에 그런거에요 지금? 뭐야이거 내가 지금 죽은겨? 어? 뭐야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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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빙이 47,000밖에 안들어갔나 많이 들어간건가 아 이거를 좀만 늦을게요 망가기만 짓어야 되나? 확률이 왜이렇게 낮아졌어 이거 뭐야이거 확률이 뭐 이게 뭐야 아무도 없어 뭐야이거 어? 가볼게요 망가기만 짓을 가볼게요 아 10폭 딜이 쉬우니까 잡겠지? 네 카드코드 네 조금 늦어지는데요 바로갑니다 1배속이요? 자 2배속 정도 하죠 1배속 너무 느려요 야이 발로 뭐야 저 안댕겨? 에이 야이 이거 뭐야이거 별도 있잖아 어? 어메 무서운게 어 회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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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란 말이야 어? 이거 뭐 잠깐만 아 이거 망가기만 짓 안 먹히는데 아예 노프장에서 너무 칼질당한거 아니에요? 아 뭐 망가기만 짓니까 발동이 안되는데 아앗 아 뭐요 이거 딜이 더 안나와 아 망했죠 아까 4만원 어떻게 나온거야 이거 어떻게 나온거야 이거 도대체 무슨 뭔 수확이야 이거 뭐요 자 이제 마지막하고 이제 바로 고등할게요 네 그냥 이게 낫네 하하 하하 상처 파악할까 이런 뭐 쪼끄라도 뒤를 눌려나 봅시다 저작파님 만개 쓰면 주는 오성석간을 쓰.. 아 아 그거 쿠루파 밖에요 하하 아 불량 아 토벌 토벌신도 별로에요? 아 그래요? 자 이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만점을 할지 빨리 빨리 넘어오긴 이번 시간 소중하니까요 이런 시간에 회복 나이스 회복 나이스 회복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인데 이번에 죽을거 아니에요 한 번은 먹었으니까 괜찮구요 이제 다음은 또 그러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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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가 이거 자 나이스 네 2,000 자 나 3,000불 어떻게 된거야 이거 주워버렸네 아까 나 4만원 어떻게 된거지 와 5,000? 5,000? 5,000? 방금 보셨어요? 호수들 딜 무엇? 2,000? 뭐야 이거 딜 밑으로 터졌네 오 그래도 많이 는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했구요 여러분 바로 들어갑니다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 이제 끊겼네요 여기 끊겼나 설마 그리고 좀 하고 좀 바로 가겠습니다 자 자 자 바로 뿌립니다 바로 뿌립니다 여러분 네 발로기죠 네 카이죠 네 ared 네 네 네잉 게이득 자 갑니다 팝니다 팔아요 흔한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 파편 두개 각각 하나씩으로 해서 칠칠칠에 팝니다 꿀더팔하옷 딜레이 있으니 네 계속 확인하세요 반가워요 아 네 감사드려요 아 지금 채참 튕겼네 감사합니다 자 네 바로 연결했어요 네 아직도 안씁니다 네 걱정마세요 아 저 겐톡 따로 안드려요 네 대젝밭펜 오픈 채팅 검색하시면 일대일 방 있어요 네 반가워요 아 네 바로 수정했지요 감사드려요 자 감사드립니다 자 팝니다 팔았어요 팔았어요 가져가세요 팔았어요 팔았어요 또 팝니다 또 팝니다 팔았어요 이거 원래 비싼 겁니다 자 또 팝니다 핵은 없죠 방금 다 썼거든요 자 뿔 팝니다 자 뿔 팝니다 미쳤지 이걸 자 또 팝니다 네 팔았어요 넵 넵 넵 넵 당연하죠 네 카톡 많이 들립니다 네 카톡 잘 들려요 이따 확인할게요 야 이거 바로 팔겠다 바로 팔렸죠 누가 샀어 이거 누군지 궁금하다 한번 구경하죠 자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까요 아이오 저분 타짜 네 단톡 네 단톡 아 지금 채팅방 채팅 많이 오고 있어요 나중에 볼게요 아 매크로는 아니겠지요 매크로는 아니겠지요 네 진짜 빠르시네 네 진짜 뿌렸습니다 한 400만원 날린거죠 자 결정도 팝니다 네 결정은 먹지 마세요 네 네 결정은 먹지 말아주세요 드빌앤도 다 먹을걸요 그래요 결정은 먹지 말아주세요 네 이제 그럼 안돼요 네 다음부터 좀 드셔야죠 네 자 뭘 드리지 네 어 뭘 드려야 되는거야 자 희귀한거 신성결석입니다 이거 진짜 희귀한겁니다 저는 맨날 이거 네 노예에 착취해가지고 먹는거거든요 자 칠칠칠겜입니다 자 드세요 자 또 뿌립니다 이거 많을거에요 고수분들은 자 애동풀까 자 혼동결정입니다 이거 많죠 네 다 먹으면 안돼요 자 또 풉니다 자 이거 이제 보시는대로 그대로 보는거죠 자 이거는 뭐 풀까 이거 아 완전 무기로 안돼 자 완벽한거 하나 풉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차피 여러분 이거 아무거 이거 어차피 이거 이거 매크로 돌리면 없을거에요 지금 이제 푸는것들은 자 가져가세요 진짜 많이 푼다네 미쳤지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 자 자 그림제결정도 이거 많이 가져가세요 네 저 뒷담한 총 자 아주 그냥 여러분 드리려고 난리치고 있죠 잉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네 뭘 드리지 샌재잼은 별론데 네 공채잼 가겠습니다 이거 100만원 120만원짜리죠 자 마지막은 7777 자 마지막입니다 다했지요 자 현재 시청하시는 75분 그리고 좋아요 많은 계속 감사드립니다 가져가신 분들 좋아요 꼭 붙어 드릴게요 네 제가 구독자 3천명이라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과연 누가 받았는지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도로 얼마나 달린겨 자 여러분들 위해서 주십니다 카이저님 드셨고요 푸릉비만홀모님 강냉님 이분 네 그리고 이번엔 좀 많은 분들이 드셨네요 네 드신 분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어 축하드려요 네 반가워요 고령님 자 그러면 네 곧 네 4분 뒤에 호두 또 뿌립니다 네 이번에는 드빌 M 위주고요 위주고요 마지막에 드빌 1 초대박불이니까 네 기다려주세요 어 축하드려요 아 반가워요 정원님 네 으어 큰일 감사합니다 이거 뭐 토너먼트